역시 액큐 잡으려면 진짜 반반의 준비를 다 해야지 사비타 와아 와아아아 수비세장강화 와아아아 중시계다 중시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시계사 분이겠사 이즈 중식의 성능 미쳤다 맹독 까벌 굿바이 아 위저근통 아 위저근통 아 위저근통 그래 쇠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이겼잖아 이겼잖아 이겼어 압도 불쾌 도플갱어 룬 아 유물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역시 룸피아. 최고의 선택. 아. 진짜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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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주. 이기는 골을 못 봐. 아휴. 게임 발로하나. 복실이 주인 차이. 인정. 어. 인정. 개시. 오 마이 개시. 오 마이 개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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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. 어려워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지. 양치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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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질. ribution. mostly 으 lotta. 음. 약살될. 체ının 두 sheets. 수비 잡은 잡이 구르기 제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진짜 왜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디어게임 주인공처럼 폭력적으로 되뇌버린 겁니다. 요! 디디옥 게임 주인공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공중대 비 블리트 어떡하냐 잘 오우 최채 최채책은 좀 뭐 어쩌라고 나보고 요옷 빰 호자 손이 되네 여의 좀 긁어봐 도도도도도도도? 더 긁어봐 도도도도도도? 성능은 확실하구만 뿔가리 다 빼고 다있다 다 빼고 다있다 꼭 전반 찾는 게 조금 더 급한 일이 아닌가 똥중 대빛왕중 집중이 아니었다면 어떤 싸움도 이기지 못했지 그 눈빛이야 와 반사야 불쾌야 나야 쟤야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신경 야비 재단에 서서 손목을 베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잠재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낌이여 깨어납니다 손을 얼마나 세게 뱉길래 체력이 저만큼 빠져 야 손 하나 잘린 수준인데 수준인 듯 수준인 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복주. 낙업. 에리트. 하나, 둘, 셋, 넷. 되지 않나? 아, 신성. 신. 성. 신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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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아 쓰가 어둠이 엠퍼러 어둠이 쟤깨난 애들 잡기 힘들겠다 쟤깨난 애들 잡기 힘들어 쟤깨난 애들 잡기 힘들어 으아 아니 마시겠소 마시는 마시겠소 제비 있어야되나 하하 호호 하하 하 아니 땜메에 시스나 무섭지 아멘 아멘 아이스크림 불쾌 아니지 이건 아이스크림 폭주불쾌지 아주 맛있을거야 다음 턴에 하는게 낫겠지? 아이스크림 릴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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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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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그 이벤트 1-E 3만원 아이스크림이어도 에너지가 별로 안올라가네 이번엔 단타였음 맞았다 어 닿 거리 가륜 합체 1-E 2-E 3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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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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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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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너지가 너무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스크림 좀 세우고 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. 이건 써야겠다. 안 되겠다. 아이스크림 족쇄 족쇄 내다 버릴걸. 그래. 네. 네. 아이스크림 빙빙 빙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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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빙빙아 죽어. 빙빙은 빙빙아 빙빙아 이렇게 쉽게 잡다니 역시 사일런트는 굉장해 아 아 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 만든거는 펜타그래피로 치울 수 있고 이야. 이야 중독. 또치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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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매가 안 떴어 수는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아 핵 보전까지 쓸걸 아무튼 이겼지 뭐 어떨건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죽히는듯. 뺨. 역시 룬피라미드야. 닷. 뿔거리. 다륜으로 자동방어시스템. 방어 안해도됨. 엘리트는 진짜 많이 잡았네. 엘리트 10마리. 첨프는 좀 낫지만. 룬킹갓 면세. 룬킹갓 면세.